남편이 살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서 이혼을 해달라 해서 이혼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이혼한지 지금 23년이 되지만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딸과 제 남편과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렇게 냉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우위와 선을 꺾고 시어머니한테 이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골에 택시를 타고 제가 갔었거든요. 그때 가는 도중에 오면서 가면서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니까 그 택시기사님은 저한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시더라고요. 뭐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백밀러로 그냥 내 눈치만 살피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아무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냥 울기만 하셨어요. 왜냐하면 5살까지 제 딸을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 인연을 끊는다는 게 또 딸을 제가 데리고 간다는 거에 대해서 딸을 잃은 슬픔 같은 고통을 넘겨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아버지께서 인연의 끈을 놓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말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인연의 끈을 놓는 게 낫겠다고 저한테 시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때 그때 마지막으로 보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신데 평생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9시에 자고 그렇게 평생을 사셨던 분이신데 연세 70에 두 분 다 그렇게 저로 인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의 고통을 안고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86세까지 사셨는데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건강하신 데도 70평생을 못 못 넘기시고 빨리 돌아가셨다.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끔 제 꿈에 나타나시기도 하거든요. 저한테 미안해서 그러신지 가끔 저한테 꿈속에서 나오시기도 합니다. 놀러오시기도 합니다. 제가 두 번째 직장 14년을 다니면서 5억을 벌었던 이곳에 지척의 5번 거리의 시댁이었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제가 안전하게 새벽 2시에 출근하고 맨날 새벽 2시에 출근해서 새벽 4시에 퇴근했거든요. 그렇게 14년을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고 살아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이 길어지는데 행복을 찾아서 살아야 된다. 문수빈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저는 돈을 모으면 제 딸과 함께 세계일주하는 게 꿈입니다. 물론 제 딸이 올해 31살이지만 딸도 사랑하는 사람 9년 캠퍼스 커블로 K와 9년 차이기 때문에 결혼할 사람도 있고 결혼해서 애도 낳고 살아가야 되지만 저는 제 딸과 함께 세계일주하면서 사는 게 정말 버킷리스트고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밥하고 아낳고 일하다가 죽기에는 이 인생이 한 번 태어난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 벌면 딸하고 세계일주하면서 살랍니다. 저는 그게 제 행복입니다. 그래서 어제 자청님의 자청 계열사 사용설명서 거기에 행복을 1순위에 둔다. 그걸 느끼면서 제가 원하는 삶은 세계일주하면서 사는 삶이다. 그걸 절실하게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살아온 삶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유튜브 좋은 자께서 저한테 제발 원고 좀 쓰고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얘기하는 게 좋아요. 왜 틀에 매여야 됩니까? 왜 원고 써가지고 얘기해야 됩니까? 구독자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 맞는 사람 살아가는 방향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봐주면 급부이지 꼭 그렇게 원고 써가지고 앵무새처럼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클래스 유 15번 흑수저가 15번 가장 빠른 자기 개발 동정상 가기도 저 원고 없이 그냥 그날 연락 왔을 때 자기 소개 일강 찍어가 그냥 보냈습니다. 푸석한 머리 화장 안한 얼굴 그대로 찍어가 보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도전하는 삶 바로 실행하는 삶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실행하라 바로 도전하라 내가 마음 땡기는 삶을 살아라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을 갖추고 어떤 규격을 갖추고 그렇게 하는 거 싫어요. 그냥 되는 대로 실행하세요. 그냥 하면서 그냥 하면서 그냥 이루어 가면 되고 만들어 가면 되는 거거든요. 정말 말주변 없는 저한테 클래스 유 팀장님께서 지원팀장님께서 전화를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팀장님한테 저처럼 이렇게 말주분 없는 사람도 동영상 강의를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팀장님께서 저한테 그냥 살아온 경험 지식을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그냥 부담없이 찍어서 올려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걱정 안 하고 그냥 찍었습니다. 저 하던 대로 그냥 했습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안 해보던 거 하면서 자척님이 말씀하신대로 타이탄의 도구를 모으면 언젠가는 또 조금 나아지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실행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지금 당장 바로 내 능력대로 능력 안 되는 저도 동영상 강의 했습니다. 물론 22명의 소강자님이 계셨지만 1강부터 6강까지 들어주신 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말주변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36년간의 직장생활을 통해 10억을 벌어본 돈을 창출했던 매출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자동차 쌍용자동차 3년 근무하면서 월 5대와 10대를 혼자 팔아본 사람입니다. 상가분양 3년 영업을 하면서 1억을 벌어본 사람입니다. 그냥 하세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부대끼고 실패하고 깨닫다 보면 자청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레벨업 되고 인생을 바꿀 기회가 만나게 됩니다. 또 모릅니다. 자청님 회사에 내일이라도 당장 출근하게 될지 여러분의 도전하는 삶을 응원하며 문수빈 메신저가 블로그 15번 인생 디벨로프 문수빈 작가가 가장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도전 정신입니다. 오늘 바로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실행하세요. 도전하라 세상을 다가져라 문수빈 작가였습니다. 안녕